TJ 쿠폰 영웅변신 받았습니다. 영웅변신 합성 이 캐릭터는 희귀변신이거든요. 인형은 아르피어 영웅인형이 있는데 희귀변신이기 때문에 저번에 합성에 실패했는데 억지로 억지로 모아서 실패해서 TJ 쿠폰 받았는데 이번에 합성 성공적 해가지고 진리언 이겨라 아 갈뜰갔어. 포기하면 안되요. 여기서 갑자기 티 나옵니다. 갑자기 티 나오는게나 여기서. 갑자기 티 나오는게나 티라라고 자빠졌네 아 이런거 TJ 쿠폰 뭐하러 줬나 이런거 주면 좀 합성가가고 성공도 하고 그래야지 그냥 뭐 실패고 아 진짜 안 좋네